선수 안선주 선수는 12번 홀에서 플레이하고 있고요. 나이티샷 잘 보냈죠. 남은 거리 이제 106m입니다. 아 또 기회를 만드네요. 매 홀 버디 찬스를 만들고 있는 안선주 선수입니다. 안선주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. 안선주 선수 경차 별로 없습니다. 거리만 맞으면 돼요. 네 좋죠.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네요. 안선주 이제 구원 더파가 됐습니다. 오늘 팝4홀에서만 버디 4개를 기록하면서 다수들의 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